지금까지 TO 발표는 왔던데요. 직렬별로 약간의 늘 매년 그래왔거든. 명암이 확 바뀝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해는 출간직을 백몇 명 뽑다가 4분의 1 토막 난 적도 있고 검찰직이 또 그런 적도 있고 또 최근에 와서 세무직을 계속 많이 뽑고 고노부를 많이 뽑고 이번에는 교정이 굉장히 많이 뽑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많이 뽑으면 본인의 어떤 준비해온 사람 입장에서는 기회가 많아지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카페에도 TO 발표하자마자 이번에 TO 많이 뽑아주셔서 너무 고맙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작은 정부, 지나친 행정 비대화를 막고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해서 굉장히 사실 걱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중에서도 정년퇴직하는 사람도 많고 빈 자리가 있으니까 어쩌고 채워야 되고 그게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하지만 사실은 현장 가보면 굉장히 일손이 부족한 데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작은 정부로 가겠다 했지만 현재 실제 공직, 각 직렬별로 직급별로 가보면 너무나 신규가 많이 필요하다니까 어쩔 수 없이 작년보다 모집인이 더 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다 하지만 본인 아까 말씀드린 직렬별로는 TO에 따라 분명히 명암이 엇갈릴 겁니다마는 바꿀 수 없는 것은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 예전에 출판사 할 때 직원이 있었거든요. 기획팀장이었는데 경북대 경제학과 나온 똑똑한 애였어요. 출판사 그때 부도나고 나가고 난 뒤에 공무를 준비했었는데 그때 그 애에 걔가 준비했는 직렬이 두 명 뽑았어요. 두 명. 결국은 걔는 1년을 더 기다렸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두 명 뽑으면 사실 힘들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운명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진작에 어떻게 이러면 운명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 주어진 여건 속에서 또 우리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합격시키는 것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이 아니겠나 싶어요. 거기까지 TO 발표해놨고 그럼 이제 T- 며칠 그리고 모집 정원이 나왔으니까 그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지도 좀 더 목표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선명해지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딱 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남은 기간 며칠 남았다. 딱 생각하고 제 메시지 아시죠? 내 인생에서 이 남은 기간은 내 인생에서 없다. 남은 기간보다 늦게 태어났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은 내 인생에 빼놓고 공부에 모든 걸 집중하면 되죠.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돌아보지 말고 옆도 돌아보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오직 책상만 학적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집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거는 쉬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핑계 대고 나중에 떨어지고 나면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누가 보상해 주는데요. 친구 사정에 집안이 이러지 않으면 그래 그거 네 사정이지. 대신해서 합격증을 갖다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떨어지고 합격하고 난 뒤 다가오는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고 천국과 지옥 차이만큼 클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아무튼 이제 오늘 총강 수업할 건데요. 연표 사례 노트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고 시간 예유가 된다면 이걸 동영상으로 빠른 배속득이 1년 내내 무료 올려놓을 테니까 빠른 배속득에서 사료를 딱 보는 순간 뭘 묻는다는 거 연습 트레이닝 좀 하길 바랍니다.